열립니다. 원로국사님 출발하셨습니다. 원로국사님 출발했습니다. 설날 추석 그 양반 생일 그때 보통 두세 장을 줘요. 뭐 2,300. 아 잠깐만. 빌딩이 동그라미 하나 부족하시네. 2,000,000원씩 준다고요? 응. 한 번에. 물을 비상화했다는 얘기는요? 분명히 제안해. 아가를한테 물주지 않으면 반대로 하는 무언가를 숨겨놨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지금 드려간다. 무언가 있다. 목사님 800억 비자금 어떻게 조성하시게 된 겁니까? 800억 비자금 어떻게 된 겁니까? 목사님.